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마포의 대표축제, 새우저축제가 열리는데요. 새우저축제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와 신인 가수 발굴의 장 마련을 위해 마포나루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이에 마포나루 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10월 15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 강장 특설무대에서 전국 최고의 가수를 선발하는 마포나루 가요제의 예선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마포나루 가요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연으로 최고의 가수를 뽑는 노래자랑 대회입니다. 마포나루 가요제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본선에 앞서 10월 7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예선전을 치르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4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마포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거나 마포문화원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문화원 또는 마포구 문화진흥과로 문의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마포구청 2층 prawda 아멘